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기대하십니까? 응답 주실 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와 응답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감사 큐티36으로 새벽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그 책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근거로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만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 등장하는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배경들을 보면요 왕족들이나 약간 부유층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주인공들이 어떠한 특정한 교통사고나 어떠한 사고로 통해서 모든 기억력을 잃게 되고 병원을 나와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밖에서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굉장히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자신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통화해서 원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이 아닌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많이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덜 답답하실 것이고 우리도 덜 답답할 텐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철학책 같은 것을 보시고 인문학책들을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냐면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종류의 이야기와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알고 싶어 하는데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서로가 논쟁을 하고 많은 가설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필요가 없고 서로가 어떠한 가설들을 내세울 필요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많은 책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당시에 그 시대에 맞는 삶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인간 본연의 본질의 삶과 인간 본연의 본질의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내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르되 덜어는 침내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침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하느냐라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침내 요한과 같다라고 불린 만큼 당시에 침내 요한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침내 요한에 대해서 6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6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이의 보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보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명이요! 라는 말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에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죠 왜 엎드릴까요? 전달하는 사람이 대단해서일까요? 전달하는 사람이 높아서일까요? 그것보다는 보낸 사람의 그 말과 보낸 사람의 그 명령과 보낸 사람의 그 권한과 권위가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침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준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자면 그는 큰 사명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특별한 이름이나 좋은 이름이나 조금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을 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의 성장 환경도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함이 없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큰 사명을 맡겼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 레이윈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이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귀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을 높였던 것이 아니라 누굴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그저 한 명의 사명자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이룬 것들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고 자신은 사명자임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죽음을 봐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요한이 활동했을 때 당시의 왕이 해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해로디아에게 장가를 든 사건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해롯 왕에게 나무랍니다 바른 소리를 합니다 마가오금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라고 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요한의 삶은 우리가 돌아만 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만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의 삶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겸손히 우리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로 한 가지를 봤는데요 거기서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 젊은 20대의 한 청년이 유튜브를 찍더라고 자기 브이로그를 찍는데 항해사입니다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인데 그 과정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양어선을 타면서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원양어선 큰 배잖아요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자신의 배를 덮을 때에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신의 마음가짐이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누구 가운데 있었을까요?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의 업적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오름과 바름과 거룩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사명을 묵묵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히 주를 바라봤고 겸손히 창조물임을 인정했고 겸손히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요한은 누구일까요? 우리 각자가 요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를 바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쉬울까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항상 언급하듯이 성경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죄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요한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사명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침례 요한만이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당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모범자가 되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성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당한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은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증언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증언은 빛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과 행동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적인 사랑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여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써 때로는 행동으로써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거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꼭 증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통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야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통로의 역할을 자신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증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통로가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온전한 통로 여러분들 혹시 오래된 건물에서 화장실에서 수도를 한번 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수도를 틀지 않으면 거기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녹물이 나옵니다 하룻밤만 지나도 녹물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물은 깨끗합니다 정화된 물은 보내질 땐 깨끗하지만 보내지는 그 순간부터 수도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이 나옵니까?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깨끗한 수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그것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녹슨 물을, 녹슨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통로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결함, 깨끗함,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정결함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한 삶의 깨끗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 모습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을 살아갈 때 드러나는 모습들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정결함, 깨끗한 모습 드러나는 삶도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단단함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겨울 같은 데 보면 수도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아무리 좋은 물이 흘른다 할지라도 수도가 터져서 그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단단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단단하십니까? 여기서 단단함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일제의 강점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외부적인 압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순결한 희생과 순교의 마음과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한 단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적인 환경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만들어주는 우리의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은 또 무엇이 있느냐 정결함과 깨끗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신앙적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역할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언제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이 단단함으로 크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 크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둠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은 우리는 빛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 말씀과 약간 상충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와 또는 서신서를 봤을 때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빛이 있더라도 그것이 태양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 할지라도 밤에 달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에 있어야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어떤 곳이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거 역시도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어둠은 누굽니까? 어둠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은 또 어디입니까? 삶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현실적인 두려움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때로는 익숙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작은 빛, 찬빛으로 인도하는 너희의 삶은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에 내가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깊이하는 삶이기도 하고 멀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고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빛은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의 어둠이었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 인생들에도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먼저 내가 증언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통로라는 것은 깨끗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단단함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할은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만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마음적으로 삶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가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시에 요한에게 요구되었던 삶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만 하는지 아직까지 고민 가운데 계셨고 삶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에게는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내가 오늘부터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서 많은 고충과 힘듦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사명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최선의 것을 최선의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열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사명자로서 주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지체들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분들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기도재물을 가지고 드리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사 삶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알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글씀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왕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재미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단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춘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